냉정한 모소 설마 아르민으로 갈아타는 건가 에렌이 죽었으니까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강하다 대담을 해주네요 저한테 우리에게는 아직 커터칼이 있잖아 불스터가 없으면 그냥 방구를 껴 이것들아 아직 칼은 남아있으니까 개 간다 와 근데 야 잠깐만 아이템이 초기화가 안됐어 진짜야 리오리아 가스 없어 어떻게 잡아 몇 명이야 저게 지금 몇 명이죠 지금 7명은 되는 것 같은데 아 보급 나왔다 보급 나왔어 보급 나왔어요 보급 나왔어요 아 잠깐만 여기를 먼저 가서 보급을 얻자 이게 더 가까워 자 이걸 쓰면 조금이라도 가스가 차긴 하니까 최단 가스 안겨 아껴 아껴 어디야 이거 애들 어딨냐 이 근처 애들 있다 멈축 뜨는데 아 저기 있네 하아 오우 야 쟨 큰데 가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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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아르민이 가스 좋네 아 역시 아르민같은 친구 사귀어야 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 오우 야 가스 또 줌 지는 안싸우면서 템만 들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딱 전형적인 애야 정말 도움 된다 오히려 진격의 거인에서는 안싸우는 애가 더 도움이 돼 왜냐면 죽어버리면 템도 같이 먹히니까 역할 분담하는게 훨씬 나 자 자 지금 상황 좀 살펴보자 장을 구하러 가야겠다 장을 장을 그 regardless 그리고 으아아악 아아아아 좋아! 이렇게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훔쳐야들 많아 물러설 수 없다면 싸우는 수 밖에 없잖아! 훗! 오케이 들어왔어 창 들어왔어 가자 다음은 사샤 간다 오케이 나이스! 아하! 아! 게임 재밌다! 오케이 어디서 목덜미를 내놓냐 바로가지 우와 정방자! 좋았어 또 어디야 가자 아 플랫폼 오늘은 트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치로 먹고요 본부도 지키긴 지켜야되는데 일단은 동료부터 다 지키도록 하죠 아 아 코니 지금 얘네들 죽이면 돼 오케이 이런 잔챙이들 아무것도 아니지 오케이 난이도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동료 AI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어 동료들이 도움이 되는지 미카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왜 왜 날 먹으려고 그래 그게 또 그런게 있다 줄을 매달면 행종이가 뭐할지 몰라가지고 지가 나를 넘겨트려 지가 막 넘어져가지고 같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귀요미들이야 오케이 아이템 좀 허비하자 바꿔거냐 그러네 애들이나 B급 밖에 없네 자 가자 잠깐만 엄청 어려운 난이도 하나 떴는데 지금 어어어 잠깐만 장난 아니다 지금 이거 각성 가야되 각성 여기 개판이야 지금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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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부숴야되 지금 버텨내야되 어어 야아아아아아 내려놔 으으아 아 와 미쳤다 여기 개난장판이다 일단 본체부터 잡아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 데미지 만들어가는거봐 미카사 지린다 좋았어 토벌했다 무서우면서 내가 봤을땐 이 게임을 눈을 깜빡거리면 죽어 눈을 깜빡거릴 수가 없어 제일 집중해야 돼 오 쉣 오 쉣 사륜 미카사 가자 정빵 가버려 그냥 오케이 근데 나 왜 나 템이 안떨어지지 이상하네 아 게이지가 이제 끝났네 와 게이지 진짜 오래가네 진짜 미카사 게이지 오래가네 좋았어 저걸 쓴다며 무조건 다 죽여야되겠네 가스는 한 두배정도 번거같아 좋았어 이제 얘가 저건가 마지막인가 좀 남았을텐데 어딜 감히 집중을 바꿔 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지금은 버그워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게임을 NPC 애들이 난이도가 아니 저기 레벨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지금은 구입하게 하다가는 깨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미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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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했네 이걸로 어허 그러지마 자살하지마 아 아니구나 싸우긴 싸우네 오우 미친 깜짝이야 아 지리구요 거인이 거인에게 잡아먹는게 아니라 죽이고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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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철 주둔 병단 각 도시에 주둔하는 병단 세개의 병단 중 가장 병력이 많다 내가 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 어 뭘까요 거대 거인이 이 거인은 뭐지 게다가 다른 거인보다 강해보여 일단 여기에서 버전하는게 좋겠어 그치 이 거인 어딘가로 이동하는거 같애 뭐야 야 이러고 무슨 로딩이 또 나와 잠깐만 잠깐만 뭐죠 어 진행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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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제4화 수수께끼에거이 와 지려 거인 죽이려고 완전히 간다 까까 어 어 여보세요 어 잠깐만 나 템 없는데 오 나 템 상황이 진짜 하나도 사라 아이템 완전 다 사라졌어 지금 설정보수 템이 없는데 어떻게 토버를 해 설정보수 아까 그 장면 설정대로 똑같이 되있네 이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냐 내가 가만히 있는 수 밖에 없겠는데 각투술을 아는 사람 같애 칼날이 없어서 아예 아 아 공격이 되게 되네 조금 좋은 조금 되게 되네요 아 ㅇㅦ ать 뭐야 잃어버려 그렇지요! 어! 뭐야 아 미친 도망가야돼 쬐끄만한 애는 내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이템이 없어도 2대정도 때리면 야아! 위험하다! 위험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지금 깝침이 안돼 깝침이 안돼 으어어! 오오! 오오오오오오!!! 띠에에엑 야아아아아아아아 하아 하아 템이 없어서 저.. 다른 데서 우리 지켜보자 그냥 제발 살려줘 제발 그냥 높은데로 올라가 못 올라가 높은데로 가! 아 됐다 아 여기 있으면 이제 아무도 못 오겠지? 한번만 잡히면 난 죽어 지금 체력이 없어서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시청해야겠죠?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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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간다 두명 한명 아웃 어우 쉣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라 좀 정리하면 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은 위험해 오 나 봤다 엥? 뭐지? 저 맛있는 인간은 뭐야? 저 위에서 왜 안내려오는거야? 내려오기만 하면 널 먹어주겠어 뭐 이런식으로 있는거 같네 어 아르민 왔다 제발 아르민 알지? 힘내나 오! 야 잠깐만 야야야 아니 대화 죽은데 지금 어 템 줬다 템 줬다 아 템 줬다 아 너네 이제 뒤졌다 어 리얼 놀랬네 어 거의 내 본부까지 유도할 수 없냐네요 좋아 좋은 생각이죠 저걸 가지고 다른애들을 다 죽이자는거죠 체력이 없는거 아아 큰일났다 체력없다 위험하다 진짜로 어떡하지 아 에? SOS? 잠깐만 아르민이? 야야야 야아 어 아르민은 풀려났네 아르민은 풀려났어 야 나 잠깐 집중좀 할게 미카사 이렇게 약한 카드가 아니야 아무리 체력이 없어도 그렇지 집중하면 됩니다 어느정도 좀 죽이고 애들 개체수를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유인하자 이거 아직은 너무 많아 다 센터로 오겠네 얘 지금 위치를 보니까 얘가 센터로 오겠어 뒤따르는 애들은 내가 다 잔챙이 되다 제거를 해줘야겠어 뒤로 돌아 못가게 가스가 없는데 어 언제 왔어 그렇지 코니가 이거 도와주네 집중의 시간이다 아르민이 어디갔지? 아르민이 잠깐만 아르민 어디갔니? 르민이 어디갔어 아예 이탈을 해버렸네 아르민 잡아먹혔나봐 이런 아르민 내가 못 지켜줬네 그렇다고 새로운 고기방패를 아르민 옆에 있으면 템 많이 주는데 저기 위에 있는 사람 구하고 템 받죠 좀 위에 구하면 고급품 나올 것 같아 지금 위치 보니까 가만히 내두면 돼 주인공은 아니 이런 거대 거대 거인 주인공이 아니라 아직 그 거대 거인 저기 그 거인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어요 예 거대 거인 제 좀만 구해줄게 어차피 저 부분은 내가 다 저거 했잖아 앞에서 각성 버튼 누르면서 주인공이 거인이라는 거 밝혔기 때문에 그냥 뭐 저건 스킵하죠 다 아는 걸로 가 2회차인데 뭐 BJ가 좀 슬퍼할 수도 있지 뭐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 크리스타? 크리스타는 구하러 가야지 크리스타는 구하러 가야지 크리스타 어딨죠? 어? 한쪽을 구하면 한쪽을 못 구하기 생겼는데 크리스타 구하러 간다 으아... 코 나온 것 봐 코랑 배 나온 것 봐 코 길이가 무슨 만화 영화네 만화 영화네 만화 영화네 크리스타는 아삭한 것 봐 못 가진 것 봐 하면은 크리스타는 아삭한 것 봐